계란 이것만 먹어도 맛있다 소랑 계란 계란 보리빵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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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킨은 이렇게 완성.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오늘 이렇게 완성. 이거 한번 먹어볼게. 이거 너무 잘 익었어. 일부러 간 싱겁게 했어요. 저게 조금 짭조름해서. 도시락에 메인은 치킨입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완성. 장집 근무 끝나고 남편이 웃고 있어서 남편 생일로 선물받은 고기랑 오늘 비빔국수 먹을 거예요. 아침부터. 제가 너무 고파요. 그 일은 너무 설거지하기 힘들어서 그냥 후라이팬을 거기서 가져가서 먹을게요. 비빔국수에 먹을 깻잎도 많이 넣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 이렇게. 기름 되게 깨깍다. 비빔국수 끝! 남편이 김치 쩔어 놓은 걸 안 좋아해서 비빔국수랑 오늘은 불판에 안하고 이렇게 했어요 요렇게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이건 찐이야 무슨 맛인지 알겠지? 맛있다 진짜 맛있다 돌돌돌 말아서 아 진짜로 사야겠다 진짜 맛있는데? 응 진짜 맛있지? 응 오랜만에 김치찌개 끓일 거예요 참치 김치찌개 고춧가루 탱탱탱탱 이렇게 해서 팍을 팍을 해 줄게요 이거랑 먹고 있어, 나 빨리 할게 다음에 맛있게 사줄게 이거 남편이 생일선물로 받았던 목살 남았던 거 있어요 이거 좀 재놨다가 내일 도시락에 쓰려고요 다음에 또 있으면 가져야겠다 응, 좋지 버스 타고 하게? 여기 다 있어가지고 퇴직 타고 이동할게요 그래요 회식하러 나갔어요 이렇게 하면 끝 오늘은 나 혼자 먹는 샤브샤브 혼자서도 잘 먹지 그 양배추가 없어서 숙주랑 버섯만 넣고 너무 맛있어 역시 맛있어 음식을 생성하러 가면 버무버섯 양배추 봐보면서 우선 쌓은 캡틱 물 쇠 사운드 afford shooting fairly since bring it to the food we will take fat 잘 된다 오늘 도시락은 이렇게 완성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닭까비 먹을거에요 지난번에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오늘도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구웠다 가려고해요 저기서 너무 오래 걸려서 파티 초고기 답답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총각 한번 익혀 먹어요 네 초발도 잘 되어있네요 네 치킨 치킨 같이 먹대 하하 호동 호동 치킨은 양념이 요렇게 나왔어 응 이게 진한 신한손 거 같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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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제가 만든 김말이 밤에 오게 만들었어요. 한 3개만 도시락에 쓰려고 오늘 도시락은 이렇게 완성 여기다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아침밥은 이렇게 완성 여기 와요 미쳤죠? 여기 오 built 오마이 쳐봐요 오마이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